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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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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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정말 비슷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수세? 그것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몇 개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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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더 좋은데 우리 모두는 경험이 너무 상상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점이 우리 모두 정리는 그의 결과이 수쟁이 억도로부터 그나 이게 저의 그런 말이나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님과 첫번째 얘기를 나누면 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를 보여줄게 어떤 게 좋은지 말아? 이를 말하자면 첫 번째, 저는 여러 팀의 팀이 있다면 그리고 дум기에는 나도 더 기자들을 저희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경우를 먼저 제가 말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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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식은 이 iron상입니다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 성주는 이min의 전투가 사실은 사실을 열심히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정리를 다해 부활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을 결정시키는 것이었어요 또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Mark Zuckerberg의 Facebook Founder 모든 사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는 사실은 흥미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기회를 더 낮춰서 기회를 더 낮춰서 저는 이 시각이 가장 가장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각이 가장 많은데요. 이 시각이 가장 많은데요. 그는 이 글쎄 테슬라와 동아시어 에디슨 싸인의 글쎄 테슬라와 동아시어 에디슨의 꼼좌 더 빛이 더 빵릴되게 되ன 그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 상황이 파마한 북신가에 영향적 목소릴 될 것 같애 자신을 잘 모르게 해당하는 기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기술이 열리지 않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는 정말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은 오피스에서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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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Free지 테니 그거 돈을 했다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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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평소에 2, 3, 4가 뭐 아예 월에 비율 적응과 China의 이끌어 생각에 들이니, 아, 아예 월에 비율 적응과 아예 월에 갈래 전부 적응과 아예 월에 갈래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냥 일찍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기하는 사람을 즉시가 어떻게 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이 사실 사실 좋은 예를 들면 그리고 이는 그냥에게 정치에 대한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사실을 제가 말한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언제든지 오피시안의 첫 번째 언제든지 말하자면 영향을 지켜보는 영향을 지켜보는 영향을 지켜보는 우리의 media 이는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너무 좋았을 뿐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수익을 통해서 그녀는 그녀의 수익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한 수익을 통해서 아마 그의 수익을 통해서 그녀는 그녀의 수익을 통해서 유명한, 아메리카노의 유명한, 그러나, 이 유명한, 유명한 유명한, 아메리카노의 유명한, 하지만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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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ies and rapist at the same try. People only truly recognized that he founded America but they are not looking for the character of this. So they will judge they only see the success of people, but not how they treat their family, their beings like that.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는 정치적 지속적 tarian은 ANTE math it is actually giving more open more open more about people private life it is acidly open people to know about their inner life as well and it is I think it is not a very good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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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델과 제작진의 모습이 정지적으로 전환적으로 배달에 대한 것이고 먼저 이 대상자의 를 보고 경기적으로 전환적인sel 사과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의 예정으로 결정에 대한 경험은 인선의 행정에 대한 사과를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배unle 시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행동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인디어로 행동을 고통하는 게 자신을 수익을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지속하고 자신을 지속하고 Se계를 지속하고 자신을 지속하고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선에 대한 말씀은 자료에 대한 어떤 의로 설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전체의 성적입니다. 만나게indest Information but also they are unable to explain that there is individual differences on how the process of people to motivate or be unusual or imitate to the other is that is totally different ladies and gentlemen that is why we said that this kinds of glorification is a platform for individual to try to understand how the process of success to becoming successful 중간에 학생이 유의할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다류쉴을 고정적으로 다른들. Their 성향이 더 다른들에게 영향이 더 다른들로에게 영향이 더 다른들로돼. 여러분이 성도라는 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성공한 수익을 위해서 투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도끝이 성공한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도끝이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 사람은 사실은 프로세스 성도끝이 대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괜찮은거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게 담당한 일을 자신의 사람들의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준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준이가 되었을 때 이 개인적으로적으로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시각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을 보도합니다. 우리는 이 전혀 수준으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있는 수준으로는 대신에 대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인간을 보겠습니까? 모델링이 안 좋은 것과 다른 것과 주의의 정제와의 정책을 말하는 것과 하지만 그들은 매우 좋은 것과 악랄하는 것과 우리는 네하고 젊은 정책을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사실 모든 것을 자신의 정책을 말하는 것과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잘하는 것과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이유는 무엇을 도와하는 것과 처음에는 젊은 정책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정책을 말하는 것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이것은 그의 삶을 그의 삶을 그의 삶을 이는 이는 원의 성적을 감염 성적의 성적에 의한, 성적이 인간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경영에 대한 의견, 이는 원의 성적을 강화하는 그는 어떤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적용적인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셨던 사람과 강의 성적을 이용해 이런 원의 성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의 성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부 경영하는 것에 대해 정리를 보왔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잠가가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더 달려오는 것에 대한 마음이 모든 분들에게 전달한 것에 대한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전달한 것에 대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인간과의 지구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간과의 지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구가 지구가 있던 삶을 통해 living. 이것이 정확히 악.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구가 지구가 있는 그의 인간과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인간과의 지구가 있습니다. 이미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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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인간과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자신의 전문가한 문제는 어떻게 저를 설명해 주의? 여러분이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도전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어떻게 저를 말할 수 있는지 어떤가요?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이 각각의 자신을 공격을 지하다고. 그래서 자신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물론 그것이 없을 수 있어야 해요, 항상 한국의 externalities, 그렇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함께 알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것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은 정확히 관련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 당황스러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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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만 그곳에 대해 그는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도 내 생활을 택받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para 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영국이 미국에게만 이런 것들이 불안한 것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늘을 운영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덕이 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간에 대한 기회를 도포 그리고 이런 인간에 대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인간을 지적할 수 상승 본인의 인간에 대한 그래서 타 besChat 이런 의견 우리가 지원하기 다른 매우 우리의 주제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지키는 그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그는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며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이 지키지 못할 수 있는지 당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지 당신과는 첫 번째, 우리는 그의 자세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불안을 지키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들이 지키지 못한지 하지만, 다른 분야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지 AI가 성공적이라고도 지속적으로 밀가루가 실현한 압박lerini 또한 압박을 받았다시피 그ladries 그날 인간이 의원을 읽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없는 것일 것들은 너무나 보조한 인강이 많아서 그 아래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대해서는 다른들, 역사, 경험이의 보금u 그나에는 그렇음이 힘들게 without 이 음식을olin하진 것들은 인간이네가 부담이니까, 많은 giving my promises nour리를 당겨 드립니다. 뺏어합니다. 왜냐하면 오프 리스트 우리가 도움받아도 조안의 목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작을 배달한目은 우리나라의 일부를 믿고 opposition에서 이를 겪 lag에 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